저, 강영은 씨, 좋아합니다. 이 말을 하기까지 저 오래 생각하고 고민했어요.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머리로 고민할 일이 아니라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라고요. 죄송해요. 이 꽃은 제가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팀장님과 어울리는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. 나중에 그분께 드리세요.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? 누구든요. 이 꽃. 팀장님 마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. 아, 추워요. 팀장님도 얼른 들어가세요. 의왕자. 감사합니다.